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기독교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에서 교회의 시작의 역사와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세 단계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에 가셔서 마지막 수학여행이죠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들은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엘리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쁜 얘기는 없었어요 제자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 그건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3년 동안 나랑 같이 지냈지 않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상을 하다 보면 목사님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혹은 신학교 교수님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 소개를 많이 들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직접 예수님을 체험해야죠 직접 성령님을 체험하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무범다발을 냅니다 주는 크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맞다 그건 네가 유구로 한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영께서 너를 깨우쳐주신 거다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이제 이름이 요한이 왔지만 이제는 베드로로 바뀔 것이다 반석이다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의 열쇠를 너한테 주느니 이제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오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다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주는 크리스도십니다 이 신앙 고백, 이것이 교회의 기반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결국 제자들의 사명은 주님이, 내가 만난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알려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전도라 하기도 하고 선교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이 용기가 안 난 거예요 엉겹기를 그런 대답은 했지만 목숨을 내걸고 자신 있게 그걸 증언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 주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힘으로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혼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바로 이 증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증인을 이것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헬란 말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증인이란 것은 자기가 목격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또한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이 증인이란 뜻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뜻도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의 권능을 받아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증인 사역을 하게 될 터인데 예루살렘이 시작해가지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을 사역을 하게 되시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습니다 51일 그래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이 터진 거예요 입이 열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증인 사역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들이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각 나라 방언으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 똑같은 메시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얘기해요 그것이 이제 교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증인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주님이 약속하시던 교회가 지상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해 주셨을 때 증인 사역을 어디서 하느냐 이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유대 그런 다음에 사마리아 그런 다음에 땅끝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가장 자기에게 익숙한 지식으로부터 가장 낯선 곳으로 자기에게 편한 곳에서부터 불편한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불안한 곳으로 점점점 증인 사역의 구역이 확장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에 크게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성령을 아시당 쪽 받지 않으면요 집안에서도 벙어리예요 아무 말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입이 터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자기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 남편에게 자기 자녀에게 자기 부모에게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성령의 능력 자신감을 얻게 되면 이제 동네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길거리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한테 슈퍼마켓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증언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세게 받았어요 이제는 이웃 동네로 가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나가서 담덕에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땅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성령을 받을 때 그냥 보통 정도로 받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세게 받은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압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이 선생님이 로마서 1장을 보면 나는 로마로 가리라 로마로 가리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빚진 자다 그래서 로마를 얘기하다가 15장에 16장에 가게 되면 이제 로마가 아니라 서바나까지 가야 돼요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스페인을 가려고 그러셨을까요 스페인이 그 시대 당시에 서쪽 땅 끝이었습니다 스트라보라고 하는 70년대 그러니까 유수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그러한 여행가가 그린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바로 시리아 거기가 이제 중심이에요 거기서부터 저쪽 서쪽으로 땅 끝이 어디냐 이베리아예요 이베리아 반도 그거가 바로 스페인이에요 서바나예요 남쪽은 어디냐 에디오피아예요 북쪽은 어디였냐 아르메니아를 통해가지고 스키티아로 가고 오이루파까지 가요 동쪽 끝은 어디냐 인도가 땅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로마, 그리스, 로마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세계관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봤을 때 서쪽 땅 끝은 스페인, 서바나고 남쪽 땅 끝은 에디오피아고 북쪽 땅 끝은 스코티아고 동쪽 땅 끝은 인도입니다 아직 그때는 중국 그러니 조선이란 나라, 한국이란 나라가 있는지는 그때도 몰랐죠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바로 이제 삼국시대가 막 통일될 그런 때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바울이 서바나 스페인을 가리라 가리라 했던 이유가 뭘까 궁금해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보금증언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유수님을 비팍하고 박해하다가 그러다가 다메색도상에서 유수님을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보금전도에 나가는데 이분이 구부로를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간 다음에 그분의 끝, 희망은 뭐였느냐 마지막 목적은 서바나 스페인이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땅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끝을 나가서 선교하는 것 이것은 그가 얼마나 강한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구석구석 땅끝을 찾아가는 우리 성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에요 아주 천막한 곳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곳을 찾아 떠나는 분들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의 권능을 받아 이제 복음 전도 증인사역을 하게 될 때인데 증인사역을 하게 될 때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다 보면 사마리아까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아, 사마리아는 알아요 자주 가는 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땅끝 땅끝이 어디냐는 얘기죠 스트라보의 지도에 의하면 땅끝의 서쪽 땅끝은 서바나예요 남쪽 땅끝은 에디오피아예요 북쪽 땅끝은 오이로파 내지는 스키티아예요 동쪽 땅끝은 인도예요 그런데 사도 행전의 기록을 보면 거의 대부분 반 이상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구부로로 그 다음에 구부로에서 소아시아로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서 고린도로 그렇게 해서 아데네 그 다음에 그리스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는 그렇게 서쪽으로 흘러간 복음의 역사 그런 교회의 역사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아 기독교의 복음이 결국 로마를 통해가서 서쪽으로만 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다른 동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은 다 봉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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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을 하나님은 아니시죠 저는 역사가로서 분명히 서쪽만이 아니라 동쪽, 남쪽, 북쪽에도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 있고 증인들이 있고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 기록을 우리가 찾질 못해서 혹은 그 기록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그 기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행히 이제 로마가 313년의 밀라노 칭령 이후에 이제는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서쪽, 유럽 쪽에서는 기독교가 보호를 받으면서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서쪽으로 흘러간 교회 역사를 증언하는 자료들은 풍성하죠 반면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시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바로 그 동쪽으로 가려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이 지역은 7세기 이후에는 이슬람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철저하게 박해를 받아요 지금까지도 바로 그 동쪽으로 흘러갔던 그 지역은 기독교 선교가 아주 어려운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박해와 시련 속에서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이 소실되고 또 사라지고 묻혀지고 그런 속에서 살아남은 기독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유럽으로 가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융성한 대접을 받으면서 큰 성전을 짓고 그리고 화려한 그런 문화를 꽃피운 그런 서쪽의 기독교 역사도 우리한테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동쪽으로 혹은 남쪽으로 혹은 북쪽으로 그 지역에 기독교인으로서 산다는 것 자체가 박해를 바꾸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 그 지역에서 보금을 지키면서 증인사역을 했던 이름 없는 순교자들 증언들의 역사도 우리한테는 아주 소중한 거죠